토마스 메르소스, 1766년 2월 14일에서 1834년 12월 23일 영국의 경제학자 저서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역에서 기근, 빈곤, 악덕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불균형과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도덕적 억제를 들고 있다. 차액지대론, 과소소비설, 곡물법의 준속 및 곡물보호 무역 정책을 주장하였다. 잉글랜드 설이 출생 영국 고전파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 이론적, 정책적인 면에서 고전 경제학자 디리카도 등과 대립하였다.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후 영국 국교회의 목사부를 거쳐 목사가 되었다. 이 시기에 주요 저사인 인구론은 에세이 온 더 프린서플 오브 파퓰레이션을 집필하였다. 1805년 동인도 대학 경제학 및 근대사 교수를 지냈다. 인구론은 빈곤과 악덕의 근원이 과잉인구에 있으며 이는 사회 제도의 변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냉험한 자연 법칙의 결과라고 하여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고두인 등의 사회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쓰여졌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역에서 기근, 빈곤, 악덕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불균형과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기근,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과 같은 적극적 억제 외에 성적 난행을 막고 결혼을 연계하여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등의 도덕적 억제를 들고 있다. 인구론의 특징은 인구를 자연 법칙으로서 파악하는 점이 있으며 후회 마르크스의 상대적 과잉인구론에서 비판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고 방식은 당시 그의 논작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공통된 사고 방식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노동자 계급의 빈곤을 사회개혁의 방법이 아닌 도덕적 억제로 인구를 조절함으로써 해결하려는 멜서스주의 또는 인위적인 산하 제한 등 출생률을 저하시킴으로써 해결하려는 신멜서스주의로 발전하였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차익지대론과 유효수요의 원리를 전개하고 과소소비설의 입장에서 공황 발생의 가능성을 주장하여 일반적 과잉 생산에 따른 공황의 발생을 부정하는 디리카도, JP3, J, M1 등과 대립하였다. 정책적으로는 지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공물법의 준속 및 공물보호무역 정책을 주장하여 산업자본가의 이공호의 입장에 있는 자유무역 정책과 대립하였다. 판로설에 대한 비판이나 유효수요의 원리 등은 후에 JMK 인스를 통해 재평가되었다. 주요 저서의 인구론 외에도 경제학 원리 프린서플즈 오브 폴리티컬 이카노미, 경제학의 재정의 대피디션즈 인 폴리티컬 이카노미 등이 있다.